안 보여요? 누굴까? 보이는 거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셨나요? 뭐하고 계셨나? 봄에? 제가 오늘 왜 왔냐면 지금 찍고 나왔는데 제가 어제 저희 방탄회식 보고 이거 데자뷰인가? 어디서 이 장면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제 방탄회식을 보고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미들이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해체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어요 일단은 저희는 아직 단체로 할 거 되게 많고요 그냥 이제 달방 방탄회식 달방이래 방탄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개인 활동을 하는 건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방탄회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 거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한 번은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 봐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얘기할 것도 있긴 했지만 그냥 이 라이브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왔고 하나는 제가 이제 언제 무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이유라는 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곡을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더욱 힌 것도 있고요 라이브를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이 말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뭐야 제가 방탄화식 때 방탄화식 때 또 짚고 넘어가야 했던 부분이 저 집 그렇게 안 꾸며놔요 물론 알겠습니다 입술 안 뜯겠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만났다 그리고 디퓨저도 뭔가 올려놓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그것도 조금 양이 많았다 매트리스도 맞아요 거실에 매트리스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오버한 거예요 멤버들이 과장을 한 겁니다 저 그렇게 매트리스 많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냥 아니 그냥 뭐 과하게 하나씩 하고 아니 언제든지 누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막 과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가 만날까요? 당연하죠 언제가 만날 일이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 활동 중단 아니에요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각자마다 분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지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진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시점이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저희의 뭔가 좀 기모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기충전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의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사람으로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쌓은 만큼 토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코 그게 단체로서 뭘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S forever 아미 forever 아미 forever 아프번프 알죠? 영원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랄까? 일단은 제가 요즘 그 술을 안 먹는데 또 이렇게 알딸딸하면서 살짝 기분 좋으니까 제가 와인을 준비했어요 와인을 준비했는데 와인 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컵에 얼음 넣어서 준비했고 이것도 뭐 다 맛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야 잠시만요 제가 그 마이크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가 스틸위디우를 라이브로 풀로 불러드린 적 있나? 근데 스틸위디우가 좀 어려워 마이크는 괜찮을 것 같아 잠시만요 다 리모컨 어디있지? 저기 지금 이게 자동으로 터치냐 자동으로 터치냐 잠시만요 육식맨 님 응원합니다 제가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도 많은 맛있는 요리 맛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이거 보고 있는 게 그대로 나왔네 제가 요즘 요리를 아니 어떻게 끄는 해 그래 요즘 요리에 꽂혀서 꽂힌 건 아니고 그냥 좀 잘하고 싶어서 고기 굽는 요리를 그래서 저기 보다가 껐나 봐요 근데 저게 딱 틀어져 있네 저 켜야 되는구나 정말? 켜져 있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안 켜져 있다 잠시만요 이게 될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네 꼭 눌러야 되네 그렇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제목소리 들리세요? 제목소리 들리세요? Can you hear me? 저는 우종 타투 아직 안... 안 새겼어요 못 새겼어요 요즘 드럼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이따 불러보자 마이유 치면 나오네? 마이유 인스트 치면 나올까? 마이유 마이유 인스트 인스트루멘탈이 있을까? 잘 나가겠다 그냥 나도 눈이 진짜 안 좋아졌다 인스트루멘탈 있네 이게 나왔네 벌써 진짜 빠르다 어떻게 하냐 나온 거니? 띵 들려요? 뭐지? 이거 뭐라고? 이거 들어봐야 돼 잠시 어디서 들리는 거지?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지 않니? 고창이? 찬아 왜 그래?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노래 소리 들려요? 들려요? 우정타투 어디에다 할 거냐고 우정타투 저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정타투 7 어디에다 새길까요? 호비 형은 발목에 있고 나... 진 형은 여기에 있고 지민이 형은 어디에다 새길까요? 너 어디에 할까? 어디에다 새길까요? 모르겠다 뭐? 목 쇄골 귀 뒤 귀 뒤가 맞네 귀 뒤 괜찮네 괜찮은데? 정수리? 그럼 나는 그 볼륨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가 나오나? 가사 있는... 나 가사를 다 알긴 아는데 혹시 모르잖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건가?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 제가 초기에 제가 초기에 아미들이 적어준 우리 뭐야 라이브 할 때 가사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최대한 써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가사가 나온 건데 원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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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려고 했어요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됐다 가사를 바꾸게 됐다 진짜 그... 가사 작업하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야 이건 달려방탄이 갑자기 조작하기 정말 힘든걸? MR을 쳐야 되겠다 MR을 안 나오네 모르겠다 그냥 그냥 부르잖아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으니까 모르는 틀면 하나도 안 돼 일단 저는 뭐 어디 있을까? 보일러나? 야 이거 라이브 건 같은 거 나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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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을 안 풀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진짜 아미 여러분들 생각해서 썼어요. 가사가 너무 안 나와서... 진짜 드럼 레슨도 있었는데 그거 제껴가면서 쓰다가 도저히 안 나왔어요. 도저히 안 나왔으니까 씻어야 되겠다 하고 씻었어요. 씻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건 빨리 빨리 적어놔야 돼가지고 후다닥 씻고 나가지고 뭐였더라고요. 뭐였더라고요. 그랬답니다. 애매한 사이. 그래, 애매한 사이를... 나도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 애매한 사이. 영러브야. 영러브... 영봘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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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러브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네가 사랑 안 하니? 맞아. 그건 나중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의 가이드는 뭐한테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제 뭐하지? 또 신곡이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뭐하고 있었냐고요? 저 가족이랑 응원해 있었습니다. 가족이랑 있다가 와가지고 씻고 바로 라이브 켠 거예요. 우유를 좋아하니 정말 좋아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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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해라는 곡 불러드릴까요? 제가 한때 꽂혀가지고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김우주 사랑해 이제 여기에 MR을 쳐야 돼. 노래방을 치면 되잖아. 김우주 사랑해 노래방 사랑해 노래방이 아닌데 여기 있다. 맞나? 연습생 때 연습생 때인가? 맞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꿈인 줄 알았죠 그대는 오늘 바로 사랑스러운 그대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혀서 그냥 놔줘 그냥 놔줘 빛을 시간에 별이 돼줄 수 있나 세상 끝까지 그대를 시키죠 그대 나를 사용 그대 그대 나에게 고백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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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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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곡인데 사랑해 이런 곡인데 아주 사랑해를 남발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불러도 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였지? 내 노래방 18번 잠시만요 추워 이제 그래도 추운 게 좋아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또 나 나 열창 오늘 열창 모드인가? 아니, 어 말고 뭐하지? 나의 노래방 18번이 뭐가 있을까? 저 오늘 MBTI 검사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뭐가 나왔냐? 저는 ISFP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저는 INTP가 정말 되고 싶었지만 가끔 가끔 INTP 나오는데 저는 ISFP 같아요 EFP입니다 아마 저는 EFP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건성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달려라 방탄 불러달라고요? 그거 나 아직 한 번도 라이브 연습 안 해봤는데 그리고 그게 되게 높을 때인데 저도 연습이란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한 번도 안 불러봤다 물론 녹음하면서 불러봤지만 이제 라이브 연습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 너무 높아 We're from the bottom I got your back We're from the bottom We're from the bottom We said we make We're from the bottom We're from the bottom Yeah! 손으로 접해놓지 Make it move 저요? 저 노래 잘 못 불러요 참 멀었습니다 제가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참 좋겠네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뒷머리 마르지 않았죠? 근데 땅머리는 짧아 좀 예쁘게 길을 하고 뭐 부를까? 내가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아는 노래가 많이 없단 말이지 왜일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 노래 외우는 것도 좀 공부야 그죠? 그래, 스티비드 그래, 스티비드를 내가 끝까지 부른 적이 있나 싶지만 JK 스틸 위드 유 나오네 어까지 있네, 어까지 정쿡 어, 톰 컥이 나오네 JK 어, 빼자 JK 스틸 위드 유 카라오케 나왔다 1, 2, 3 자 4, 3, 4, 4, 5, 4 2, 3, 4, 5, 5, 5, 6, 7, 9, 10, 10, 10 한 번만 야, 역시 키발로 달려 아이고, 이게 숨을 많이 안 먹어 부르기가 되게 힘들어 어우, 쌀쌀하네 마지막이 들리네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난 정말 못 맞을 것 같아 함께 울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차보였나 봐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왕호했던 길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더 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커질 때쯤 지진 발로 달려 나올게 끝에 나를 늦죠 반주가 들리나? 반주가? 저 땅이 외로워였어 오늘의 원한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언젠가 아침이 보낸 널 알면서도 별 처음 너의 밤을 머무고 싶어서 하루를 하루를 그 순간에 이렇게 눈빨을 알았던 난 건 다 말했을 텐데 언제쯤일까 다시 깃들여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나 홀로 했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더 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커질 때쯤 지진 발로 달려갈 때 그때 날 찾아줘 날 바라보는 흔히 넌 미소 뒷편에 아름다운 보람에 차근한 하늘로 서러워할 거라 미안하진 수도 있지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I stay up with you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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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를 곡이 없다 미안하다 졸업 졸업을 불러 나한테 지금 졸업을 시켰어 그런 것이야? 나한테 지금 그런 거니? 졸업을 시켰니? 졸업 후에 너 아리오즈 미드스쿨 졸업한 지 5분 만에 밀가루에 바진 벌써 백바지 Do it young, wide and free 오늘은 다들 난 좀 화치고 소고기나 삽먹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친구들과 외출했어 저는 커피 왔어 왜 정신없이 놀다가 더 고딩든 나들만 뒤나가면 눈이 돌아가 친구들이 물어봐 너비는 언제야? 궁금해요? 궁금함은 노베권 거의 다 왔어 내가 되면 놀아서도 놀다니까 애들들은 배도 활동 준비 하셔 연습생이 다닐 때문에 오해라 랩을 둠도 없이 다이스 출발 선에 썼어 꽃도바를 던져 나를 향해 마이 웨이드베이션 가해 이거를 했었죠 저도 데뷔 초 때는 랩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켜서 그 곡이 있었네 왜 B를 좋아하냐? B? Rain? 소리가 좋잖아요 소리가 그리고 좋은 작용도 하고 미세먼지도 없애주고 Run BTS? 모르겠다 Run BTS 오케이 Run이 나오는데? Run BTS가 아니라? 여기 있기는 한데 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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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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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떻게 진성으로 네 뭐 듣고 싶으세요? 자 덧덧 또 하면 또 나지 덧덧 간다 덧덧 카라오케 덧덧 덧덧 노래방 이렇게 되는구나 덧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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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pe 帧 髼 Yeah Can you feel it? Oh yeah O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두 개 싫어요 설레요 내 태어날 때 힘들어 baby 흔들 좌우 위 아래로 1, 2, 3, 2, 4 내 태어날 때 It's like that, that show Like that, like that 3, 1 Like that 1, 3, 2, 1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I do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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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내가 말하고 많은 것들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있어 너희들 누구를 사랑하지 내 건물이 불편해하지 너희들 말하는 대로 마음껏 고사지는 사람들을 모아다녀가 그냥 대치기 걱정하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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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다 치고다 치고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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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my name 아우 아우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향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으음 아 부끄럽네 아우 싸이 선배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아우 싸이 선배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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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시험 화이팅 저는 한번도 태어나서 시험을 화이팅해본 적이 없지만 또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찍이 포기를 했던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내시죠 하던대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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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을 마시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고 하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맞는 게 있잖습니까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인에 얼음 넣어서 먹어요 아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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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걸 불러줘야 되겠어 내가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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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참치 노래방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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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려놓던 다리 싸려놓던 다리 내 눈아씨들을 물어주고 그때 마침 직진 내게 헝헝 계속 되려봐요 참치! 참치! 렛츠고! 오오오 이거 뭐예요? 오오오오 탈다 탈다 오오오 이거 봐요 여기까지만 안 들어가세요 슈퍼참치! 아 감칠맛이 나네 이게 하날밖에 없네 이게 아쉽네 와 슈퍼참치 1시간이네 1시간이 네 너 한 몇... 아니야 괜찮아 뭐가 있을까 이거 저는 진짜 마지막 곡 부를 거예요 내가 그 곡을 안 들어봤구나 좀 자세히... 아이고 아이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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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참치 더 틀 뻔해 아 그래 방금... 1991? 아 그건가? 1991년 겨울노래방 국제북을 잘... 아 이거구나 저 이거 부르고 저 마지막... 아니 갈 거예요 방금 이제 가족이랑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아들이니까 또 어머니... 엄마들이 잔소리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안 와서 한다 막 이랬다가 또 막상 오니까 또 미안해지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어머니께 이 곡을 바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이 못난... 못났지만 잘난 아들 앞으로... 어...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겉으로 이렇게 툴툴대고 그래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덮을만큼 하얀 눈이 늘었죠 차근차근 기대어 손이 내려 부르던 어린 날 나의 노래는 어서 어른이 되어 내 끼나도 절아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 전문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기름도 사랑스런 나의 엄마가 되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쇼 아빠도 건강하십쇼 행복하십쇼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쇼 행복하십쇼 행복하십쇼 저도... 저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아 isen SEat torn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기 스킬이라도 좀 하고 올 걸 그랬다. 더워. 내 인생보다 널 더 사랑한다고? 저한테 저희한테 주시는 사랑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3의 1순위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찐막? 찐막? 1분 1시간 넘었네. 또 이거 안 되거든. 넘으면 또 이거 해거든. 재밌다니까? 참 재밌어. 라이브가 참 시간이 잘 가.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이건가?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이건가? 엔젤베이비 곡은 아는데 가사를 제가 몰라요. 뭐가 있을까? 오늘 약간 좀 K 바이브로 가고 싶네. 약간 노래방 김성우로 가고 싶네. 여러분들 아는 발라드 중에 뭐 아시는 거 있나? 보면 생각날 수도 있어서 유명한 거. 근데 그거 내가 부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희재 노래 봐. 근데 이게 곡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나. 그대 떠날가 추워. 춥다. 추우니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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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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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った? 이 사랑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선어 합사게 해줘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올 것도 같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른 그대의 비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낳고 싶었죠 이런 사람 이런 행복 집단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배에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 놀란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래 떠나갈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내 맘 안에서 그댄 나를 떠나갔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같은 나를 살게 하는 이를 볼 테니 높다 마이크 꺼버렸다 마이크 꺼버렸다 내가 그대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댈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 줄 수 없는 내 맘 안에서 그댈 떠나갈 그 순간도 그댈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나는 그댈 나 하나는 그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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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는 날이 있으니 너무 아파 더워 제가 원래 목을 풀면 발성이 그나마 이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목을 안 풀어서 자꾸 여기를 쓰려고 해서 고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발성이 나와요 지금도 고치고 있고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또 뭐 있을까 대뜻 불렀는데 끝 끝 음 음 안 된다 미안하다 내가 파사지오라고 하잖아, 그 파사지오 파사음이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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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응급실 노래방 이거 나 잘 알라나? 뭐지? 넌 그날 그래 난 자존심 때문에 끝내지 않아 말을 해버린 거야 그날 볼 줄 알았어 그날 찾기 바래했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젠 알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괴롭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가 나를 떠나가진다 언제라도 내 편이 될 줄은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난 멋대로 한 번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마 너 하나만 사랑하네 이대로 나를 죽어가지마 나를 버리지마 기념하네 안아줘 다시 사랑하지 돌아와 다시 사랑하지 다시 사랑하지 돌아와 덥군 더운데? 나 시슴도 열면 안 되는데 덥네 이 되게 옷 얇은 건데 노래하지 말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안 그래도 있었어요 설거지 할 거 있었어요 이거 못 할 줄 알아요? 내가? 다 해요 내가 설거지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 손놀이 보여요? 이거 쓰네? 이게 기술이란 거예요 난 저녁 좀 했어도 다 했을 거야 큰 것도 무리가 없어 스냅이 중요하거든요 스냅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라이브 하다가 설거지를 하자 하네 널 안 보고 사랑하는데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도 나를 그렇구나 몰라 너를 깎인 사랑 너를 깎인 사랑 난 어쩔 수 없는데 척 잘 맞추고 너를 깎인 사랑 너를感じ마 너를 엄마 мы아 너너로 미치지 1, 2, 2, 3 됐나요? 그 날의 향기가 근데 잘은 몰라요 25, 21 드라마는 봤는데 노래는 잘... 뭐 할까? 진지했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설거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알겠어요 저요 한 잔 마시... 저 그렇게 술 약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노래방 이거 아니잖아 사랑인가 봐 노래방 이거 산에만 썼던 의식이었구나 근데 잘 모를 텐데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곡을 세우고 연습ним 곡을 잘 부르면서 곡을 잘 부르며 그냥 내 가정 곡을 잘 부르면서 곡을 잘 부르면서 곡으로 나눠서 했으면 날 웃고 있는걸 행복 뒤저리다가 널 만나지는데 이번 놀아 봐도 사랑일텐데 동일함께며 들릴 텐데 돌아서도 못 정벌인 건 아무래도 사랑일까 봐 그래도 드라마 짬이 있네 곡을 듣지 않아 멜로디가 기억에 맴도네 이거 역시 화면 뒤에 앉아달라고? 무슨 소리지? 너였으면? 아니 너였으면 노래방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줄게 너 하나에 있도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오네 고대했던 하루 고대했던 하루 나는 꿇고 도와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난 이런 미친 하늘이 내 하루만의 영화야 너도 나만큼 멈춰 또 사라지고 가면 알게 될까 또 사라지고 가면 알게 될까 내가 잘 안타는데 내가 내가 가슴 하늘이 바다같이 나를 풀던 삶은 모두에 두려워졌어 난 사랑해 바다의 치료가 간절하니 누가 그래 뒷모습만 없는 그런 사랑은 내게 안 흘렸다고 난 흐들끝한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될 것 같아 너도 원하나 그리 봄사 왜 사라져보다는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가슴이 터져 가슴이 터질 듯 내가 같이 웃어 웃지마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괜히 널 사랑할텐데 힘이 오는 내 하루가 될 것 같아 내 하루가 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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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노래 비가 오는 날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오는 날 이거 아닌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노래가 오늘 비가 오니까 곡이 두 개인데요? 헤이즈 씨 노래가 있고 비스 씨 노래가 있는데 비스 선배님들 노래가 있는데 무슨 곡이지? 지금 몇 시야? 저는 근데 이거 말고 12시 30분 노래방 제가 이 곡을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제가 그 뭐지 시상식에서 비스 선배님들 무대 봤는데 와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야 멋있다 하고 밑에서 봤던 기억 좋아 노래는 춤 예 앵 앵 앵 앵 앵 앵 앵 사랑하는 노래 보란한 소리 내며 깨지는 유리 깜뻔 빈 모습일까 낮게 깔린 하늘이 금방 이 날 보고 서질 것 같으니까 왜 이제야 왔냐면 날 기다렸던 면 내 사랑반됐던 너는 이제 어떤 암아주지 모르는 사람보다 차갑게 더 너 있다 하얀은 네 손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볼 수도 만들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치 열두시 삼십분의 시곗발을 처럼 더듬 떨리고 간 곳을 보고 못할 걸 버리려고 하자 이젠 마치 열두시 삼십분의 시곗발을 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 힘들다 우리 따라 흘러가는 시간도 멈췄나 봐 우리 덕이 너와 내가 되나 봐 사소하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보다 넌진 것 같아 우리 따라 흘러가는 시간도 멈췄나 봐 흔들림은 널 이미 알아서 그래서 더 꽉 잡았어 널 안았어 널 봐뒀어 내 사랑이 높게 졌어 I know 모든 애타신 걸 더 미련이란 거 희망이란 거 더 불쌍 바람에 미니 속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볼 수도 만들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치 열두시 삼십분의 시곗발을 처럼 손등 돌리고 한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이젠 마치 열두시 삼십분의 시곗발을 처럼 떠나갈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언젠가 미래기 내일 앞에 물을 끊을 때 시간이 다시 우린 따라 그렇게 믿어 난 믿어 그렇게 울려 난 믿어 지금 원했지만 널 보냈지만 모든 게 다 멈췄지만 단단한 나의 완전히 고장 나버린 시곗발을 다시 움직일 거란 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서둘등돈이 등돈이 모습 보자뭐가 워어 아아아아아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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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손님의 작곡! 자, 이제 그만 할까? 힘들어 힘들어 재미있지네 아 힘들어 꽃 피는 봄이 오면 사랑스러워가 나이가 사랑스럽다는 건가 아니면 사랑스러워로 불러 근데 지금 딱 1시 반이다 오케이 그러면 진짜 찐망 제가 노래방 가면 항상 처음에 부르는 곡 있거든요 소주 한 잔 노래방 노래방 저 이거 부르고 그냥 끌 거예요 라스트 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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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만 된 내로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죽진 않을까 난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랑이 변하는 걸요 다시 자꾸 나를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저 꽃이 잘 지내리 여보세요 왜 말하니 울고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미쳐대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는 그대를 다시 또 놓으라고 미칠듯이 외쳤어 그대 소중한 마음 미쳐대 그대 소중한 마음 미쳐대 나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랑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부 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에요 바껴 버린 전화 번호를 누르고 바껴 버린 전화 번호를 누르고 영원하세요 나야 난 더 빈찬을 지금이 오랜만이야 내 아미야 아미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울었어 여보세요 나야 정말 고마워 일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쳐 미친 듯이 외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